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티읏받침이 사용된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겉 끝 끝 끝 낱말 낱말 같이 같이 갔다 갔다 밑 밑 밑 밑 붙 붙 붙 잡다 붙 붙 붙 부리다 붙이다 밭 바깥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겉 겉 밭 바깥 바깥 같이 같이 바깥 같다 가 갔다 부치다 붙잡다 붙잡다 밑 밑 밑 밑 끝 끝 끝 낱 낱 낱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티잇받침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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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